르블랑 어차피 킬각을 어차피 못 잡을 거 돈을 빨리 띄워서 내 코어템을 더 빨리 올리자 그런 마인드로 도벽 들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어제 이틀 전에 MVP때 인터뷰 때도 한번 말했었는데 사실 서머 때 하면서 자신이 좀 없었어요 왜냐면은 하여튼 좀 자신이 없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코치님이나 선수들도 감독님들도 옆에서 개인으로 다 속여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거기서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야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